천연보약 전국장애 효능 14가지. 1. 뇌졸중 예방체료제. 레시틴과 단백질 분해 효소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이나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 효과가 있다. 2. 치매를 예방하는 건네식품. 레시틴이 분해하면서 콜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방치료할 수 있다. 3. 당뇨 다스리는 천연인슐린. 트립신 억제제와 레시틴은 최장애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에 큰 도움을 준다. 4. 고혈압 다스리는 천연혈압강화제. 바실러스균에 의해 많은 아미노산을 만들어 고혈압을 예방치료한다. 5. 간 기능을 강화. 비타민 B는 알코올을 분해시켜 간의 기능을 좋게 하고 숙취에도 큰 도움이 된다. 6. 변비. 설사의 천연정장제. 바실러스균에 의해 정장요가가 뛰어나고 섬유질이 많아 변비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7. 탁월한 피부 미용제. 레시틴이 내장에 있는 독소들을 청소해 피부를 건강하게 해준다. 8. 골다공증 예방. 천연칼슘제로서 단백질과 비타민 K, 제니시틴이 풍부하여 칼슘 인체 흡수율을 높여준다. 9. 심장병, 돌연사 예방. 바실러스 단백질 분해 효소는 혈전을 녹여줄 심장병 및 돌연사를 예방한다. 10. 빈혈을 없애는 천연조혈제. 철분과 비타민 B12가 빈혈을 막아준다. 11. 먹는 천연 무조묘약, 비타민이 풍부하고 리놀레산 등이 무조물 예방한다. 12. 천연 비아그라. 청국장에 있는 알기닌산이라는 아미노산과 레시틴이 남성의 정액을 이루는 구성성분, 일산화 산소는 음경의 혈액을 개선시켜주는데 이것은 비아그라의 작용 기전이기도 하다. 13. 탁월한 항암식품. 청국장에는 제니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유방암, 결장암, 직장암, 위암, 폐암, 전립선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사포닌, 파이틱산, 트립신 억제제 같은 물질도 들어있다. 14. 부작용 없는 비만 해결사. 청국장에는 비타민 B1, B2, B6, B12 등의 비타민과 칼슘, 포타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도움으로 인체의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비만을 막아준다. 레시틴과 사포닌도 과도한 지방을 습소하여 배출한다. 레시틴과 사포닌도 과도한 지방이öl 습소하여 배출한다.